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계속해서 두번째 시간 크루도일 실전매매 시간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전일 199만2천59원 수익 추가해서 992만2천041원 수익중이라는 보고 간단히 드리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승 2패 이제 진행중입니다 자 먼저 1봉 상황을 보면요 242대 저항권이긴 한데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62.19달러 찍고 약간 추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일 상당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오일이라든지 이런 선물의 특징은요 강한 추세가 나오면 쉽사리 반대쪽을 바라보면 안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밑으로 조정할 때 됐다 됐다 하면서 밑으로 반대로 보다보면 터치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62달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네요 61.60 여기와 62.18 여기 사이에서 공방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할 땐 충분한 관망을 하면서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휘둘리기 쉽습니다 61.50 여기 여기 60 그죠 5060 그리고 여기 위에 62.18 여기를 일단 주시하고 여기가 돌파 됐던 고점 부위니까 여기도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를 못 지키면 61.50 정도 못 지키면 61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강력한 상승세는 조금 추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봉 30분봉 5분봉 1분봉 입니다 왜 이렇게 분봉으로 세분화 해 놓느냐 하면요 1봉 하나만 보게 되면 그 안에 세부적인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짧게 분봉으로 나눠 놓으면요 안에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는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두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하락 하락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지금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짧은 1분봉이나 5분봉 벌써 쳐졌어요 30분봉에서도 20분봉 깨졌고요 자 음악 틀어 놓고 지켜봅니다 자 현재 여기서 강하게 빠졌고 튕겨내로 입장입니다 매도 들어갑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올라와도 추가 매도합니다 여기가 정황권이에요 일단 여기 일단 정황권이다 성공하면 하나 더 추가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8일까지 와도 여기 120일 20일 60일 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장대엄봉 반등시도 여기가 포인트인데 좀 늦었습니다만 들어갈만한 자리에요 들어갑니다 고생하시나요 고생하시나요 기사 고생하시나요 후 고생하시나요 4회 고생하시나요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재결됐습니다. 레드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멘 아멘 어 반등이 심상케 않게 나오네요 세게 나오네 메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메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메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메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2 4 3 4 4 5 5 5 5 5 5 이야 좀 추춤하길래 줄 가있는데 이거 더 뚫고 가면 상당히 좀 에러있는데 하하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으 거래성에서 반성시도 넘어다 그늘 되밀려요 밑으로 쳐주면 성공하는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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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 한번 받을때 됐어요. 그리고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가야 되는데 강하게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면 반등도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보는 거거든요. 여기 위로 더 올라간다? 그럴 확률보다는 여기가 강하게 안 무너졌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다가 반등해도 하지 않을까? 한번에 반등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20일, 120일, 60일에 정금보고 매도 들어갔는데 강하게 반등 나와요. 좀 긴장해야 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쳐지면 바로 성공. 스피커가 어저께 지지거려가지고 하나 또 새로 주문해 놨는데 오늘 또 괜찮네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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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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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자 힐링님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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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유인공 안봉으로 크게 밀리죠 연속적으로 조금만 더 치고 내려가면 숨이 나은거 였죠 숨이 나은거 였죠 숨이 나은거 였죠 여기에 딱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를 그냥 탁 그치고 내려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실망하긴 이루구요 여기서 주춤했다가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문제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밑으로 추가로 쳐지면 일단 일부 꺼내낼겁니다 이거 쳐지면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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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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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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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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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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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겁니다 20일 위에 60일 있고 60일 밑에 120일 240일 장단기 이평선이 막 섞여있어요 박스콘이다 이 말이죠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정해지는 방향으로 세게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갈지 좀 더 지켜봅니다 대체적으로 제 경험을 비춰보면 첫번째 마음먹은 게 시장의 비유가 많이 맞더라구요 물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까지는 하락에서 상승전환 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은 아직까지 조금 덜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데 야 이 두루는 곤란한데 그래서 조금만 더 지켜봅니다 좀 쫄깃쫄깃해요 왜그런가 하면 여기를 돌파해 버리면 세게 가면서 완전 정배열 다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방으로 때리고 있는 제 입장에선 쫄깃쫄깃해요 한 번 깨지면 크게 깨지거든요 비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요즘 장이 좀 어렵네요 쉽게 쉽게 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 어렵게 풀려 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상당히 고점 부위라서 양쪽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쭉 한쪽 방향으로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나중에 방송 들어 보시면요 맨날 어렵다 그럽니다 그게 또 사실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만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하atique 하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손절했습니다. 일단 손절했구요. 시켜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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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전부 점을 강하게 돌파 키도 나오는데 또 가면 또 손절해야 되겠죠 눌려주면 여기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이제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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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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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病stud— 안녕. next. erso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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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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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저희 자주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NFL 한쪽은 아닌듯 했고 저 좀 뭔 일관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표이사 많이 궁금했습니다 야 이거 근데 애매해요 이거 더 뜯고 간다? 음 야 야 야 야 나 레이아님하고는 오늘 크게 삼전도 없었고 엘비도 없으니 홀딩했었어도 큰 무리없는정도였을겁니다. 더 간다 이거 따라가긴 부담스던데 상방으로. 여기서 안 끊었으면 다 퇴해냈어 좀전에. 돈벼기라도 만해서 다행이지. 원래는 여기 밑으로 확 쳐지면 딱 청산하고 딱 상방 따라갈라는데 여기는 어중간하기 때문에 상방 따라가긴 참 애매한 상황이고 장때 음봉 장때 양봉 다시 말아 올리는데 청산까진 잘했으니까 다시 사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좀 기다립니다. 일단 급하게 하면 안돼요. 몇백 그냥 날아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되요. 방향 정해질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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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고점 잘 못 넘어가고 있으니깐 짧게 스캘핑 했고요. 애매합니다. 여기 여기 박수권 일단 보여지고 여기 확 쳐지면 00 62.00 오면 편안하게 매수 들어가겠는데 아직 못 들어가겠어요. 부담스러워요. 저기 근데 잘 안 밀리네요. 일단 한 따로 들어가고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서 많이 쳐지면 오늘 운빨이 없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 상단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봅니다. 우상량 상승방향으로 다시 탔기 때문에 야 여기 잘 못 넘어가겠니 못 넘어가 여기 박스 딱 그려놨거든요 고민되요 끊고 짧게 짧게 끊을 것인지 좀 더 길게 들고 갈 것인지 좀 고민되요 자 5개 밖에 안 실렸기 때문에 만약에 쳐지면 추가 매수할 요령하고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여기 뚫으면 아무도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때문에 여기 매도 아까 저도 때렸습니다만 매도 때렸던 애들이 청산했던 사람 있고 아직까지 고민 고민하면서 청산 안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뚫고 올라가면 여기 선절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퉁 갈 수 있는데 아... 뒤쳐진다 일단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아... 여기가 쳐지면 안 돼요 여기가 쳐지면 관람한데 여러분들, 저의 남들과 불 Europeans ε Pronunciation 해ểm 멍 sokmaker 10장 물론 잡음 1 저의 남들과 5 5 5 6 근데 5 5 5 5 들으면 들으면 만회하는 겁니다. 들을 방송도 충분했어요. 이건 뭐하고 비슷하다? 이건 바로 비슷하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매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가야되는데 그죠? 야.. 뭐꼬 힘없어 여기 장이거든요 여기 요걸 딱 두르면 딱 되는건데 얼선 따지 않겠어 여기 저항받는거 인정해줘 여기 딱 들어온게임 끝나는건데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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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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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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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상관없어요. 왔다갔다 할 때 좀 전 작전 쓸라 그랬는데 해필 끊고 밑에 대놓으려고 했는데 올라가네. 상관없습니다. 챙겼기 때문에 내려오면 또 매수 할거에요. 무조건 매수입니다. 매도 안해. 위로 뜨를 조짐이에요. 짜증나 아 진짜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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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또 매수 내려오면 또 매수 야 못간다 이거 던져 던지고 다시합니다. 내려오면 여기인거놈이 다시 또 매수 하아 아냐 하아 나 하 ga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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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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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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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 걸었어요 그냥 승부 걸었고 위로 올라가면 만회하는 거구요 밑으로 쳐주면 만회했던거 다 토해내는 겁니다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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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잘하기로는 여기 들어갈수 있는물량을 좀 더 가지고 있다가 여기 들어갔다 라도 여기 추가할 물량 좀 남겨 놨어야 되는데 여기 바로 성포를 꺼릴 걸로 그거는 아쉽습니다 여기서 딱 물량 car 딱 반동 하면 프러스콘 나오기가 딱 용이한 상황인데 일단 여기 지지합니다. 정고점 돌파했던 지역 여기서 빨리 반등해야 되는데 자, 강하게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나오죠 뚫으면 되는데 일단 공방이 치열한데 막 공방 일어나다가 위쪽으로 힘이 세다는게 느껴져요 일단은 그리고 240일 돌파했거든요 아까 여기 인근에서 매도 접근하다가 손절했어요 여기 손절할 때 손절하고 위로 더 치고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지금 여기로 1봉이 보면 240일 완전 돌파했거든요 안착입니다 30분 봉도 밑으로 쳐졌다가 다시 감아 올렸어요 그럼 위로 가겠다 그거 위로 가겠다는게 강력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일단 승부 위로 보는 겁니다 밑으로 많이 쳐지면 어쩔 수 없죠 두 시간 가까이 또 열띤 공방 아무런 대꾸 없는 어... 그저...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하...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녹화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거 배울 거 있는데 이거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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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blow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갈 수 있다 파이팅 하고 여기 박스 왓딱왓딱 왓따 할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야 세게 밀리면 곤란해 이제 여기 반드시 사서야 됩니다 21 올라올거 거든요 물론 밑에 지지권 있긴 한데 안 껴야되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방이 치열해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편안하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 있습니까 푹 깼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들어 올렸다가 완전 공방심해요 그러면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면 완전히 휘둘리거든요 왔다 갔다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끝납니다 일단 상승전환 다 했으니까 30분 봉도 모든 이평선 밑에 다 했습니다 정배율이에요 약간 흔들흔들 할 수 있어도 일단 버텨봅니다 상방향은 버팁니다 하방향 아니기 때문에 상방향은 버틸게요 위로 빵 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갈 수 있어요 여기 62.18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딱 동그라미 지넣고 지지저항 여기 크루도일이 지지저항 비교적 잘 지켜내요 페이크가 나오긴 하지만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입니다 파이야! 파이야! 갈 것 같아 그렇죠? 손절 오늘도 두 번인가 했거든요 손절하고도 풀어서 나온 거 또 보여드릴게요 어제도 손절 두 번 하고 200% 했거든요 손절하고도 볼 수 있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 뭐 손해가 커가지고 어떻게 던집니까? 안 던지면 올라옵니까? 손절 많이 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손절 안 해가 망했다는 사람 봤습니다 렛츠고우 가는 거야 가면 되는 거야 손절한 지키고 있습니다 잘 intric Moh fundamentals 음 손절한 bars 손절하게 그러면 되는거에요 레이언 님은 손절 잘하면요 되는겁니다 그거 가장 어려운거에요 손절 잘하는게 가장 어려운거에요 딴거 다 필요없습니다 아니다 싶을때 손절 어제도 들고 왔으면 끝장났어요 솔직히 손절 안했으면 완전 끝장났어요 손절 딱 하고 방향 딱 바꿔타고 사실은 아까 여기서 바로 방향 바꿔탔으면 빠르게 그냥 플러스 다 나고 끝났는데 좀 늘려주면 들어갈려고 했는데 그냥 부분 가니까 뭐 야 참 쉽지 않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 단기 고점부위거든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 240일 다 돌파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방이 상당히 치열해요 와 또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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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들어 올리면 여기서 들어 올리면 양호한 상황이 되고 여기서 추가 밀리면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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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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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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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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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re gonna. 안녕. 안녕. abide 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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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전 승부입니다. 여기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밀려서 지지부진 할 수도 있지만 땡겨 올리면서 위로 뚫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일단 더 지켜봅시다. 자, 여기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를 뚫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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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로 뛰어옵니다. 더 돌고 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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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r. 이런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인기 연락이 없어 왜냐면 내가 탭으로 하나 보고 있거든 그니까 나하고 노겠지 이거 밑으로 많이 보거든 밑으로 근데 쿠브라고 위로 땡겨 그냥 잘하면 그렇게 되면 더 먹는거고 아니면 적당히 이제 끊고 나와야지 아까 이거 아직 불어쓰긴 한데 적당히 써내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그 승률 관리 차원상 손실 아니잖아 플러스 상 나쁘지 않는데 또 우리 승부하는 입장에서 플러스 조금 냈다고 그만두는 건 또 용납이 안 되고 야 근데 이게 쉽진 않아 지금 엄청나게 흔들어 진짜 안쉬워 야 이거 봐봐 이렇게 밀다가 들어올리는거 봐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좀 숨고르기 하고 막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막 걸리거든 그걸 내가 이제 참아내긴 힘들고 한신데 내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내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내수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곳 뚫어버리면 대박인데 야 오우웽 내수주문이 접... 내수... 내수주문이... 내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욕심 안 부려 이수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여기... 그지? 여기 1분봉의 볼린지 밴드고 정고점이고 하니까 한번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 일단 대놓고 절반 대놓고 야 이거 마무리 잘해야 플러스 끝내자 그래야... 멋지게 다 할 말이 있는 건데 아까 한 400놈 깨졌거든 500놈 깨졌어 아까... 플러스 만든 거야 이거 지금...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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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시면 안 되는데...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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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보기에 대세는 상승... 상승이야 상승... 대세는 상승이야... 흔들흔들 하다가 조금만 반등 나오면 플러스 나오고 충분히 빠지 나올 수 있어... 크으... 파이너스 한 500 가까이 빠졌다... 아까... 플러스... 10개 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400,500,000,000은 그냥 왔다갔다 해... 삽질한 천만은 그냥 왔다갔다 한다니까... 크으... 크으... 치...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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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쳐지면 안 돼... 쳐지면 곤란해... 여기 여기 지켜야 돼... 이거... 정보점... 덜파인 정보점... 정보점... 사실 요거 조금 내리면... 훨씬 편하거든... 플러스 내기가... 조금 욕심부려 보지... 여기 50이니까... 49... 하나 더 내려... 정장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이런거 세부 테크닉이야... 야... 누가 가르쳐냐... 이런거... 현우야... 아... 씨... 빠지지마... 하하... 크으... 명예롭게... 플러스로 마감하고 싶다... 야... 1봉 봐봐... 240위를 그냥 돌파하고 오냐... 양봉이야... 휘청하다가 들어올렸거든... 여기 매도 때렸던 애들... 다... 손절로 오는거야... 조금 빠르게 손절하는 애들... 조금 늦게 손절하는 애들... 위로 치고 가면 손절 나와... 대세는 상승받는거 같아... 근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 이게... 휘청휘청 할지... 그래서... 열받고... 2봉... 물 끓일... 2봉... 3봉이... 3봉이... 1봉이... 2봉이... 4봉이... 베xi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봉은 그냥 가볍게 보고 5봉 위주로 보면 좋은데 야 여기 좀 가면 좋은데 내가 너무 무리하게 좀 가긴 갔어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방 물론 단기적으로 하방 맞겠지 여기를 깨기 전까지 잘 몰라 전부 정별이야 일단 나는 반등 놓으면 크게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빠져놔야되겠다 뭐 그냥 불어쓰고 자시고 자부감 큰일나 그러니까 조심해야돼 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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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칫 하방 е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분 봉이 우선이야. 일단 내가 만든 기법은 그렇다고요. 내가 만든 기법을 배우고 있잖아. 나는 5분 봉이 기준이야. 1분 봉에서 막 쳐지고 있는데 5분 봉이 여기 아직까지 지지권이거든. 20일도 있고.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타임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짧기 때문에 더 빨리 맴도 시그널 나온 것 같은데 1분 봉보다는 5분 봉 기준한 게 적절해. 1분 봉 너무 빨라. 1분 봉은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면 5분 봉 딱 보고 여기 지지권 있잖아. 지금 아래 꼴이 다니까 20일 인근이고 정거점 돌파했던 인근이니까 이때 보는 거야. 이때 보는 거야. 이걸 너무 중점적으로 보지 말고 나중에 나도 시행착오를 좀 겪은 건데 이걸 많이 보지 말고 여기를 딱 보다가 아 여기 막 21 지지도 되고 여기 정거점 지지 라인이네 이러고 보는 거야. 아 아직까지 정의 좀 있네. 돌파 강하게 하고 늘려주고 돌파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여기에 초점 너무 많이 맞추면 타이밍이 너무 빨라져. 타이밍이 너무 빨라져. uder. 아 Juliet. 그런데 아래까래하다. 양해한 후ON은 강하게 갖고 늘려주고 여기 지지의가 반듯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확 깨면 많이 토해낸다. 여기를 주목하고 있거든 강하게 갔다가 팍 무너졌는데 대번 돌아올렸거든 안들어 놓겠지 한번쯤 그러면 뭐 브러스고 마이너스고 신경쓰지 말고 그냥 적당히 끊어야 되겠어 아휴 초심이 안되는데 현호야 이게 하기 나름으로는 예측하고 막 기획하고 막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사실은 네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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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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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합이야 부합. 3만원 풀었어요. 더 가야돼. 3만원 풀었습니다. 이렇게 하긴 쪽팔리잖아. 이게 나는 단연간 경험이 있거든. 뭔가 하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 많이 올라온 것 같지. 더 올라간다. 많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하방 때리잖아. 하방. 죽으라고 더 땡겨올려. 그게 있어. 추세가 진짜 무서운 거야. 밑으로 가지 말자. 인간적으로. 불안한데 이러면.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일단 손절한거야. 됐고.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지했잖아. 지지 못하고. 깨지면. 푹 깨고 내려가면. 착살나. 일단 매도까지 들어가는건. 조금. 썩 잘했다고는 할 수 없어. 그냥 손절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이틀 쳐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봐야 되겠지.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못 지킬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 뭐니깐. 올라가면. 큰일 나간거지. 1붕봉에서 좀. 끄겼거든. 끊겼거든 올라가다가 밑으로 쳐지면 이제 밑으로 좀 쳐질 수 있는 상황 여기 딱 깨면 밑으로 쳐지는 거야 이제 근데 아직까지 안 쳐졌지 이 똑똑한 현우가 이야기 하듯이 아직까지 안 쳐졌어 근데 예측하는 거야 여기가 1분봉이 강한 상승세 무너뜨리고 밑으로 쳐질 수 있는 모양 나오니까 여기 깰 수도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 아 근데 60만 손절했네 와 참 나 플러스 60일 때는 그만둬야 되는 건데 까불었다 이게 한순간이거든 이게 물량을 좀 싫기 때문에 한 번에 휘청이차은 100만 200만원 그냥 날아가 아까 60프로스 났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지나간건 지나간거 슬럼이 매도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여기 딱 갖다 놓자 하아 아까 60만원 플러스 내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자는건데 이렇게 무리해가지구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30분 봉해도 온봉 떨어지려고 폼 잡고 있거든 여기가 지지권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일단 매도 때렸다 한 번 통치고 내려오면 되는거에요 이건 진짜 감으로 쳐질 것 같다는 감으로 들어간 건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야되는데 못가고 무너지기 때문에 쳐질 수 있다 라는 감으로 여기서 무너졌다는 이 1분 봉 그러니까 1분 봉을 너무 자세하게 보면 안되는데 일단 1분 봉에 나는 기준 이번에 5분 봉 안에서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쭉 가야되는데 못가고 밀리니까 한 번 쳐질 수 있겠다 1분 봉에서 1분 봉에서 1분 봉에서 1분 봉에서 쳐지고 있고 툭 깰 수 있거든 이렇게 툭 이렇게 그래서 매도 들어왔어요 일단 이 평소는 있긴 있지만 성공하면 만회하는 거고 실패하면 그냥 아장만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또 물어봅시다 그래서 한 번 볼 수 있음 타이밍에 양해 손을 넣어 손을 메아를 넣어 저 잡이 없음 레드 주문 레드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이건 정성매매가 아니지 사실은 하 그렇겠지 위로 쎄게 가면 망하는거에요 이제 위로 쎄게 가면 망하는거고 한번 퉁치면 그냥 쎅쎄게 빠져나오는거 그게 뭐 다지 뭐 멀빵 이렇게 큰일 났어 좀 무리했거든 지금 여기 위로 가면 잡살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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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중요해. 밑으로 깨고 내려면 훅훅 빠진다. 여기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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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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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은 체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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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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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 안녕. 안녕. 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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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손절하고 윗방향 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현호야 여기서 밑으로 빠지면 진짜 깨구리 되는건데 올라갈 것 같다. 아까 여기서 밑으로 확 안쳐지니까 실패이거든요. 10개로 깨졌으니까 10개로 먹어야지. 예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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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문자 기도를 백신 도입 garde 예수 주문이 합성 commentairesial 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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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주문이 잡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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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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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신의 결 sunny recur 랜신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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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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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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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거부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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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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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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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아멘 아멘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보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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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주문 잇 말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말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취소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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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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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엎치락 덮치락 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218만 2517원 결국 손실로 마감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됐고요.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 플러스권까지 다시 만회했다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았으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만 또 날이 아니니까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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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